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 am Dr. Kim who launched a multi-hune 카페 채널. Hello I am D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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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일중 즉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15강 과일과 음식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15강 과일과 음식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의 원인인의 발음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15강 과일과 음식 아래 문장을 보시면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심이 숨길 클릭하시면 완전한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조금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저는 딸기가 있어요. I have a strawberry.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네 화면에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이크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네, 이어서 일본어를 듣겠습니다. 열다섯 주우고 과일과 음식 구다모노토しょ쿠힌 네,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아래의 문장에 빈칸이 많지만 표시 밑 순기를 클릭하시면 완전한 문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을 조금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저는 딸기가 있어요. 이치고가あります.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오렌지와 그레이프프루트가あります.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린고도 망고가あります.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먹고 있어요.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5.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슈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요.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 이어서 중국어를 듣겠습니다. 15. 과일과 음식. 15. 과일과 식품. 화면을 올리겠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심이 숨기려 클릭하시면 완전한 문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조금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네,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저는 딸기가 있어요.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수 Gee-you-y-o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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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h.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이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쓰이는 직접 목적은 DO이고, ~~에게는 간접 목적은 O입니다. C는 compli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O, 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 C가 되겠습니다. O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중국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열다스, 피프틴, 일본어는 주고, 중국어는 서우, 과일과 음식, fruits and food, 일본어는 쿠다모노 또 쇼쿠힝, 중국어는 쉐이구어, 허, 서핀, 푸슈, 저는 딸기가 있어요. 저는 이 주어에서가 되고, 있어요가 동사 부위, 그리고 이렇게 노란 형광편으로 각 언어별로 표시된 부분은 각 언어별 문장에서 해긴 동사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고, 딸기가 목적어 3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딸기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를 보시면, I have a strawberry, I가 주어에서가 되고, have가 동사 부위, a strawberry가 목적어 3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a strawberry, 즉 딸기를 have 가지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를 보시면, 여기에 전은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었다고 보면, 아리마스가 동사 부위가 되고, 이치고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치고가, 즉 딸기를 아리마스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보시면, 워요, 이그, 차오메이, 워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요 동사 부위, 이그, 차오메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 저는 이그, 차오메이, 즉 딸기를, 요 가지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저는 주어에서가 되겠습니다. 있어요 동사 부위. 키위와 멜론이 목적어 3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키위와 멜론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I have a kiwi and a melon. I가 주어에서가 되고, have가 동사 부위, a kiwi and a melon이 목적어 3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a kiwi, kiwi와 and a melon, 멜론을 have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를 보시면, 크위 또 멜론가 아리마스. 마찬가지로 주어가, 제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아리마스가 동사 부위, 크위 또 멜론가 목적어 3형식이죠. 그래서 크위 또 키위와 또 멜론, 즉, 멜론, 즉, 멜론을 아리마스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워, 요, 이, 거, 미, 호, 다오, 허, 이, 거, 티엠과, 워가 주어에서가 되고, 요, 동사 부위, 그리고 이, 거, 미, 호, 다오, 허, 이, 거, 티엠과가 목적어 5가 되겠죠. 3형식입니다. 그래서 워, 저는 이, 거, 미, 호, 다오, 즉, 키위와, 허, 이, 거, 티엠과, 즉, 멜론을 요,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저는 주어에서가 되겠죠. 있어요, 동사 부위. 오렌지와 자몽이 목적어 3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오렌지와 자몽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I have an orange and a grapefruit 에서 I가 주어에서가 되고, have가 동사 부위, an orange and a grapefruit 가 목적어 3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an orange, 오렌지와 and a grapefruit, 자몽을 have 가지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오렌지 또, 그래프프루츠가あります. 마찬가지로 주어와, 왓다시가 생역되었다고 보면, 아리마스가 동사 부위로 보고, 오렌지 또, 그래프프루츠가 목적어로서, 오렌지 또, 오렌지 또, 오렌지 또, 오렌지 또, 그래프프루츠가, 즉 자몽을 아리마스,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을 보시면, 워요, 이거, 청즈, 허, 이거, 부, 다우요. 자, 워 주에서 되겠습니다. 요 동사 부위, 그리고, 이거, 청즈, 허, 이거, 부, 다우요. 목적어죠. 3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 저는 이그, 청즈, 즉 오렌지와 허, 이그, 부, 다우요. 자몽을 요, 가지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저는 주어에서가 되겠습니다. 있어요 동사 부위, 사과와 망고가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사과와 망고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링고도 망고가 목적어, 그래서 저는 I have an apple and a mango. 즉, I가 주에서가 되고, have가 동사 부위, an apple and a mango가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I, 저는 an apple, 사과와, and a mango. 즉, 망고를 have 가지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링고도 망고가 아리마스. 마찬가지로 주어, 왓다시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아리마스가 동사 부위, 링고도 망고가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링고, 또 링고, 즉, 사과와, 또 망고가, 즉, 아리마스. 가지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중으로 오시면, 워요, 이거, 빙고, 허, 이거, 망고. 워, 주에서 되겠습니다. 여우 동사 부위, 이거, 빙고, 허, 이거, 망고.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워, 저는, 이거, 빙고, 즉, 사과와, 허, 이거, 망고, 즉, 망고를, 요, 가지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have가 동사 부위, a banana and a pineapple이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 have a banana and a pineapple, I가 주에서가 되고, have가 동사 부위, a banana and a pineapple이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I, 저는 a banana, 바나나와 and a pineapple, 파인애플을 have, 가지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바나나와 파인애플이あります. 마찬가지로 또, 아타시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あります가 동사 부위,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あります.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워, 요, 이, 거, 상자오, 허, 이, 거, 버, 루어. 워, 주에서 되겠습니다. 요, 동사 부위, 이, 거, 상자오, 허, 이, 거, 버, 루어. 전체가 또 목적어 가 되겠죠. 삼행식입니다. 그래서 워, 저는, 이, 거, 상자오, 즉, 바나나와, 허, 이, 거, 버, 루어, 버, 루어, 즉, 파인애플을, 요,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버, 루어. 그 다음,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주에서 되겠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동사 부위. 과일 샐러드를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I'm making a fruit salad. I가 주에서 되고, I'm making, 동사 부위. A fruit salad가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I, 저는, A fruit salad, 과일 샐러드를, 앱메이킹, 만들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왓다시와, 후르츠 사라다오, 즉, 구리마스. 왓다시와, 주에서 되겠습니다. 즉, 구리마스가 동사 부위. 후르츠 사라다오, 즉,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왓다시와, 저는, 후르츠 사라다오, 과일 샐러드를, 즉, 구리마스, 만들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로 보시면, 워 주어, 이 거, 쉐이 구어, 써을라. 워 주에서 되고, 주어 동사 부위. 이 거, 쉐이 구어, 써을라. 즉,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삼행식으로서, 워 저는, 이 거, 쉐이 구어, 써을라. 즉, 과일 샐러드를 주어, 만들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또 주에서 되겠죠. 먹고 있어요. 동사 부위. 토스트를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m eating, 토스트. I가 주에서 되고, I'm eating, 동사 부위. 토스트가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I, 저는 토스트. 토스트를, I'm eating, 먹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I'm eating, I'm eating, I'm eating, I'm eating. 동사 부위. 토스트 오, 먹적어. 삼행식이죠. I'm eating, 토스트 오, 즉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워치, 이그, 가오미엔빠오. 워, 주에서 되고, 치, 동사 부위, 이그, 가오미엔빠오. 먹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워, 저는 이그, 가오미엔빠오. 즉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또 주에서 되고, 먹고 있어요. 동사 부위,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I'm eating, 토스트 with a butter. I 주에서 되고, I'm eating. 동사 부위, 토스트 with a butter. 먹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with a butter. 버터를 바른 토스트. 토스트를, I'm eating. 먹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왓다시와 바타 토스트 오, 타비 마스. 왓다시와 주어에서 되겠죠. 타비 마스. 동사 부위, 바타 토스트 오, 먹적어. 설명식이죠. 그래서, 왓다시와, 저는, 바타 토스트 오, 즉,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타비 마스. 먹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어로 보시면, 저는, 왓츠 이그, 지아 황요드, 가오면빵. 워,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치, 동사 부위. 그리고, 이그, 지아 황요드, 가오면빵. 먹적어. 오죠. 그래서, 워, 저는 이그, 지아 황요드. 즉, 버터를 바른, 가오면빵. 즉, 토스트를,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또, 주에서 되겠죠. 먹고 있어요. 동사 부위.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m eating, 토스트 with butter and jam. I가 주에서 되고, I'm eating, 동사 부위. 토스트 with butter and jam. 이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with butter, 버터와, and jam. 잼을 바른 토스트. 토스트를,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보시면, 왓다시와, 바타 토스트 오, 즉기, 토스트 오, 타마스. 그래서, 왓다시가 주에서 되고, 타마스가 동사 부위. 그리고, 바타 도, 바타 도. 그리고, 자무즙기 토스트 오,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왓다시와, 저는, 바타 도, 즉, 버터와, 자무즙기, 즉, 잼을 바른, 토스트 오, 토스트를, 타마스.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보시면, 저는, 오, 즉, 이거, 짜, 황, 요, 허, 고장, 드, 칼, 면보, 워, 주에서 되겠습니다. 즉, 동사 부위. 이거, 짜, 황, 요, 허, 고장, 드, 가오미엄빠오. 전체가, 목적어 오가 되겠네요. 그래서, 워, 저는, 이거, 짜, 황, 요, 즉, 버터와, 허, 고장, 즉, 잼을 바른, 가오미엄빠오. 즉, 토스트를,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주에서 되겠습니다. 먹고 있어요. 동사 부위. 샌드위치를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어는, I'm eating a sandwich. I가 주에서가 되고, I'm eating, 동사 부위. 샌드위치가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I, 저는,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M1인,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왓다시와, 샌드위치오, 타베마스. 왓다시와, 주에서가 되고, 타베마스가, 동사 부위. 샌드위치오,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왓다시와, 저는, 샌드위치오. 즉, 샌드위치를, 타베마스.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보시면, 워, 츄, 이고, 산밍지. 워, 주에서가 되고, 츄, 동사 부위, 이고, 이고, 산밍지. 즉, 목적오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 저는 이고, 산밍지. 즉,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주에서가 되겠습니다. 먹고 있어요. 동사 부위,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를, 목적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m eating a 샌드위치 with a margarine, I가 주에서가 되고, I'm eating 동사 부위, A 샌드위치 with a margarine, 목적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와따시와 마가린 즉기 산드위치 오 타빼마스, 와따시와, 와따시 주에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빼마스, 동사 부위, 그리고, 마가린 즉기 산드위치 오, 목적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와따시와, 저는, 마가린 즉기, 즉,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 오, 즉, 샌드위치를 타빼마스,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로 보시면, 워치, 이그, 자, 저우, 황요우, 더, 샌밍지, 워, 주에서 되겠습니다. 치의 동사 부위, 이그, 자, 저우, 저우, 황요우, 더, 샌밍지, 목적오가 되겠죠. 삼행식입니다. 그래서, 워, 저는, 이그, 자, 저우, 황요우, 더, 즉, 마가린을 바른, 산밍지, 즉,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영어는, I'm eating a sandwich with mazarin and tomatoes. I가 주 S가 되고, I'm eating 동사 부위, 그리고, 샌드위치 with mazarin and tomatoes가 목적오사명식이죠. 그래서, I, 저는, with mazarin, 즉, 토마토 노 산드위치 오 타비 마스. 자, 왓다시와, 저는, 마가린, 즉, 마가린과, 또, 토마토,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타비 마스.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워치 이그, 워치 이그, 워치 이그, 자, 저우, 황요우, 허, 시홍스드, 산밍즈. 즉, 워, 주에서 되겠습니다. 즉 동사 부위, 그리고, 이그, 이그, 자, 저우, 황요우, 허, 시홍스드, 산밍즈. 목적오가 되겠죠. 삼행식이죠. 그래서 워, 저는, 이그, 자, 저우, 황요우, 즉, 황요우, 즉, 마가린과, 허, 시홍스드, 즉, 토마토죠. 토마토를 넣은 산밍즈, 즉, 샌드위치를 치,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주에서 되겠습니다. 필요해요. 동사 부위, 빵과 쌀이 목적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we, need, bread, and rice. we가 주에서가 되고, need가 동사 부위, bread, and rice가 목적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bread, 빵과, and rice, 사리, need,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1번으로 보시면, 우리는, 우리는 주에서 되겠습니다.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보시면, women, she okay, 面包、油、鰭、鯉、鴬、鯉、鴉。 オ个文 主에서 되겠습니다. 須藤、農、鯉、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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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面包、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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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다음 우리는 생성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我們은 主에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동사 위, 생선과 스테이크가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we need fish and steaks, we가 주 s가 되고 need가 동사 위, fish and steak가 목적어 삼행식이죠. 우리는 fish, 생선과 and steaks, 즉 스테이크가 need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私たちは魚と steak가必要です. 私たちは 주 s 되겠습니다.必要です 동사 위,魚と steak가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私たちは 우리는魚, 즉 생선과 steak, 즉 스테이크가必要です.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로 보시면, weel, vi, ve, yi, xie, rofi. weel, Solomon. 주 s되겠습니다. shiao 동사 부의, weel, vee, ee, xie, rofi. 목적어 어죠? 그래서 워 от 삼행식이죠. 우리는 위, 즉 생선과, hee, xie, rofi, steaks가防止 定格是必要的. 우리는 위, 즉 생선과, vee, serie rofi, steak. Xingilao가必要 되겠습니다. 웜은 3행식이죠. 웜은 우리는 위 즉 생선과 허 이씨의 로파이 스테이크가 시야오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우리는 주 에서가 되겠습니다. 필요해요 동사부의 피자와 스파게티가 목적어 3행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we need pizza and spaghetti 자 위가 주 에서가 되고 need가 동사부의 피자 and spaghetti가 목적어 3행식이죠. 그래서 we 우리들은 pizza, 피자와 and spaghetti 즉 스파게티가 need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은 와따시다치와 피자 또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되서. 와따시다치와 주 에서 되겠습니다. 필요해요 되서 동사부의 피자 또 스파게티가 목적어 3행식이죠. 그래서 와따시다치와 우리는 피자 또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되서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은 와따시야오 비사빙 허 이탈리 멘탈 와문 주 에서 되겠습니다. 시야오 동사부의 비사빙 허 이탈리 멘탈 목적어 3행식이죠. 그래서 와따 우리는 비사빙 즉 피자와 허 이탈리 멘탈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주 에서가 되고 필요해요 동사부의 그 외에 뭐가 목적어 5조 3행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는 what else do we need. 그래서 위가 주 에서가 되고 need가 동사부의 what else가 목적어 3행식이죠. 그래서 위 우리들은 what else. 그 외에 무엇이 need 필요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혹가니 나니가 이리마스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와따시다치 주어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리마스카가 동사부의 그 다음 혹가니 나니 목적어가 목적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가니 나니가 즉 그 외에 뭐가 이리마스카 필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중국어로 보시면은 워먼 하이시야오 썸머. 자 워먼 주에서 되겠습니다. 하이시야오 동사부의 썸머 목적어 3행식이죠. 그래서 워먼 우리들은 썸머 그 위에 무엇을 하이시야오 필요합니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수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요. 우리는 주에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해요 동사부의. 그 다음 수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목적어 3행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는 we need carrots and tomatoes for the soup. 자 위가 주에서 가 되고 need가 동사부의. carrots and tomatoes for the soup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행식이죠. we 우리들은 for the soup 즉 수프에 넣을 carrots 당근과 and tomatoes. 토마토가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봐서는 일본으로 보시면 수프 요니 닌진 또 토마토가 이리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와타시다치 주어가 성략되겠습니다. 이리마스가 동사부이고 수프 요니 닌진 또 토마토가 목적어 3행식이죠. 그래서 수프 요니 즉 수프에 넣을 닌진 즉 당근과 또 토마토 즉 토마토가 이리마스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보시면 워문 시야오 이시 호르보 허 이시 시홍스 라이아우탕 워문 주에서 되겠습니다. 시야오 동사부의 그리고 이시 호르보 허 이시 시홍스 라이아우탕 전체가 목적어 3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문 우리는 이시의 호르보 즉 당근과 허 이시의 시홍스 라이아우탕 전체가 목적어 3행식이죠. 그래서 워문 우리는 이시의 호르보 당근과 허 이시의 시홍스 라이아우탕 즉 토마토가 시야오 필요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슈퍼마켓이 주 에서가 되겠습니다. 있어요 가 동사부의 1행식이죠. 그래서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웨얼 이즈 더 슈퍼마켓 슈퍼마켓이 주 에서가 되고 이즈가 동사부의 1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번으로 보시면 슈퍼마켓도와 도쿠니 아리마스카 슈퍼마켓도가 주 에서가 되고 아리마스카 동사부의가 되겠습니다. 1행식이죠. 그래서 슈퍼마켓도와 즉 슈퍼마켓은 도쿠니 어디에 아리마스카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로 보시면 나리요 차오스 여기에서 또 차오스가 주 에서가 되고 요 동사부의 나리가 목적의 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오스 즉 슈퍼마켓이 나리요 어디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양들과 어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의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북 2 열다섯 15 15 15 과일과 음식 Fruits and food Fruits and food 저는 딸기가 있어요 I have a strawberry I have a strawberry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I have a kiwi and a melon I have a kiwi and a melon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I have an orange and a grapefruit I have an orange and a grapefruit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I have an apple and a mango I have an apple and a mango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I have a banana and a pineapple I have a banana and a pineapple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I am making a fruit salad I am making a fruit salad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I am eating toast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I am eating toast with butter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샐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샐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I am eating a sandwich with margarine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샐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I am eating a sandwich with margarine and tomatoes I am eating a sandwich with margarine and tomatoes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We need bread and rice We need bread and rice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We need fish and steaks We need fish and steaks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We need pizza and spaghetti We need pizza and spaghetti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What else do we need? What else do we need? 우리는 수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요 We need carrots and tomatoes for the soup We need carrots and tomatoes for the soup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supermarket? Where is the supermarket? 네, 이번에는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Book two 열다섯 주고 과일과 음식 과일과 음식 저는 딸기가 있어요 이ち고가あります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린고と 망고가あります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와 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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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를 먹고 있어요 우리는 빵과 쌀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슈프에 넣을 당근과 토마토가 필요해요 슈퍼 마켓이 어디 있어요? 슈퍼 마켓은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북투 열다섯 시우 과일과 음식 수이코과 식품 푸수 수이코과 식품 저는 딸기가 있어요 저는 키위와 멜론이 있어요 저는 오렌지와 자몽이 있어요 저는 사과와 망고가 있어요 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저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스피도 먹고 있어요 저는 마가린과 스피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우리는 생선과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나는 피자와 스파게티가 필요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일본어와 중국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I am proud of you. 아나타오 호코리니 오무입니다. 워웨인인 깐타오 쯔하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플리즈 섭스크라이브 앤드 라이크. 땡큐.